자 23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ANO3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금속 A의 원자량은 A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뭐 금속 반응성이네요 금속 반응성 관련된 어떤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A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그냥 A솔리드가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당 전자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1가짜리니까 그런 A가 2개가 있었으니까 아마 2개의 전자를 얻었을 겁니다 얘가 2개의 전자를 얻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2개의 전자를 내놨다라는 거죠 즉 B가 이온이 되면서 2개의 전자를 내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B는 2가 이온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조금 더 빠르게 잡는다라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1가짜리가 2개 있으니까 반응 전 전하량이 지금 플러스 2죠 그러니까 반응 후에도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갓짜리가 하나 있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에서 M은 2다 이미 잡아놨네요 그 다음에 ㄴ B는 산화제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B는 자신이 산화되었죠 자신이 산화되면서 A를 환원시켰으니까 B는 환원제이다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다음 B1몰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A의 질량은 2분의 1Ag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B가 1몰만큼 반응을 하게 되면은 1대 2니까 A는 얼마만큼? 2몰만큼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A의 원자량이 A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2Ag만큼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ㄷ도 틀린 지문탑은 1번 되겠습니다 Q.오 pizzas Q.오 **** Q.오 Holding